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배우 중앙가수협회의 주최주간 제9회 모노레일 가요축제 축하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여지는 다음 순서를 소개하면 우리 오빠의 도둠이 활짝이 섹시가수를 무대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헬스카레가 잘 어울리는 그녀 섹시한 그녀 정진이 가수가 이곳에 잘 어울리는 월엘미도 연가 올려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진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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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시국 진난다 보니야 내 고고야 나 이전이야 우리 함께 보내준다 보니 몰락이 춤을 추듯이 언사로 춤을 추듯이다 신상남은 따로 있나 천국이 따로 있나요 내 고향 학평천지 나의 전기가 도저히 시국 진난다 보니야 내 고향 학평천지 나의 전기가 도저히 시국 진난다 보니야 도저히 시국 진난다 보니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생각APP1 보니 extra